1. 다음 중 폴더의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폴더의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. 2.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2.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파일. 3. 다음 중 추상화, 캡슐화, 상속성, 다형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,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에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은? 2.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. 4.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. 5.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것은? 2. HTTP. 6.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받은 메일에 대해 작성한 답장만 발송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전달이라 한다. 7. 다음 중 컴퓨터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? 8. 다음 중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 표현 방식인 비트맵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9.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0.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의미하는 것은? 10. 다음 중 멀티미디어와 관련하여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제한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 압축에 관한 일련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? 10.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11.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기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,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? 3. SSD 14.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기 위한 포맷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파티션 제거 15. 다음 중 컴퓨터 범죄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의심이 가는 이메일은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삭제한다 16. 다음 중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 프로그램 탭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수정된 홈페이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FTP 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17. 다음 중 윈도우즈의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그림, 차트 등의 원래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18. 다음 중 윈도우즈의 키보드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포인터 자국 표시 19. 다음 중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폴더 창에서 Alt 플러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특정 폴더 내에 모든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 20.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한다 22.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.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 22.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설정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1.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원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23. 다음 중 워크시트에 숫자 223만 4543을 입력한 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형식 샵샵샵샵 천원, 결과 2234천원 24. 다음 중 채우기 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1.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,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다 25. 다음 중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하고자 할 때 수행해야 할 작업으로 옳은 것은? 2. 새로운 값으로 대치 설정을 해제 26.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및 인쇄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탭은? 4. 시트 탭 27. 다음 중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 왼쪽 맞춤으로 표시된다 28. 다음 중 아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 값을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차트는? 3. 원형 29. 다음 중 판정 G2G5 영역의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, 100 이상 160 미만이면, 보통 100 미만이면 노력으로 입력하려고 할 경우 G2세를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? 2. 이플 30. 다음 중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눠진 열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열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1. 다음 중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4.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이다 32.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G11세를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드썸 33. 다음 중 AA 세례 아래 함수식을 입력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옳은 것은? 1. 4. 34.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의 소수점 위치를 3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숫자 5를 입력하였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? 1. 0.005 35. 다음 중 시스템의 현재 날짜에서 년도를 구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? 3. 이어 36. 다음 중 보기 탭의 창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2. 숨기기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현재 워크시트를 숨긴다 37.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표에 병합된 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합된 셀들은 맨 아래쪽으로 정렬된다 38. 다음 중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3. 설명은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39.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2.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40. 다음 중 차트의 범례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100. 감사한 내용의 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도전하거나, 사례드 시행장된 ore과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4. 갈치고 안전한 것은? 4. 설정으로 옳지가 다 tempered at the same- 5. 설정은?